와 진짜 요새 너무 더워요 그쵸? 진짜 너무 더워서 오자마자 에어컨부터 켰어요 와 진짜 너무 더워서 오자마자 와 진짜 너무 더워서 오자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를 잘 안 써 할 거야 잊자고 잊자고 내 맘을 전해봐도 보수야 너에게 닿지 못하더라도 내가 찾는 날 손 차가워해 빨리 갈 테니 그곳에서 없어도 그만 기다려줘 나한테 안 줄 거야 내가 도착할 이전까지 잠시 되고 있어 잠시 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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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그... 제가 틱톡 댓글에 돈콜미를 한번 저어 달라는 댓글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언젠가는 딸 거를 마음 먹고 있기도 했고 신청도 들어온 김에 겸사겸사 안무를 따보려고 합니다. 또 버린다고 사랑하며 보내줘 갈랐어 너의 룩 또 버린다고 사랑하며 보내줘 또 버린다고 해석받아 절아진 삶은 앞서 길거리 니 사랑하나 이제는 침묵에 잊어버려지 난 너를 몰라 난 너를 몰라 여기는 아리고 현재 상황을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무가 정말 드릅 안무가 정말 너무 안 짜져서 오늘은 루틴을 짜지 말고 그냥 남은 시간 동안 프릴을 주구장창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파이팅 아 아 아 아 오늘의 4시간 연습은 끝났습니다. 이제 호딱 짐을 챙겨서 집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집! 집! 드디어 집! 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